세 번째 키워드는 장관님 첫 사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단연 화두가 부동산이었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집값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 잘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입장을 밝혔고 3년 반에 걸친 국토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정책 목표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는 그 대목에서 김현미 장관은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와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 지금 최장수 장관의 한 사람인데요. 장관 취임한 지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사과의 내용이 뭐냐. 지금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올라서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집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원성을 터뜨리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대목은 정부의 효과 없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하기가 불편하고 세금이 너무 많아지고 은행 거래가 차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중산청들이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그 희망의 사다리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정부 들어서 11% 올랐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연 11% 올랐을까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 정부 당국, 특히 국토부에서는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